호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린다고 해서 찾았다 입장을 기다리는 차들이 늘어서 있다 자동차 경주장이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입장에 있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경기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를 앞두고 경주용 차들도 최종 점검 중이다 칼굴리 자동차 경주 트랙은 골드나우백의 상징이기도 한 붉은색을 띈 지늘구로 되어 있다 물을 뿌리는 것은 경주시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선수들과 차량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하기 전에 트랙을 돌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관중들에게 자동차를 선보이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산장은 국산장은 수요가 유리 사장님 국산장은 발음 염 요 감사합니다.